자세히 가기 시작 말도안돼 말도안돼 진짜 한 500년도 넘고 한 1000명 되는거 같은데? 어디가 끝이야 줄? 2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들어가려면 3시간 더 훨씬 더 걸리겠는데? 여기가 끝이야? 한 번 몇 시간 걸리는지 한 번 기다려볼까? 가을도 안 돼 진짜 오늘이 6월 6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12시 40분이에요 지금 여기는 저쪽에서 길 건너서 온 줄이고 여기 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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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지그재그로 몇 명이나 줄 서 있는지 세고 싶어서 그냥 줄 끝으로 와봤는데 셀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세 본다고? 대충 이렇게 줄이 많은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여기까지가 한 300명 돼 여기가 길 건너편 2차 2차 줄이고 저희가 진짜 줄이에요 저기가 저기가 입구거든요 여기까지 한 700명 되는 거 같아요 700명? 저 앞에까지 가면 1000명 되는 거 같고 입구가 어디요? 저 입구가 1200명 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1200명 와 여기가 입구야 자기야 입구 참는 것도 힘들다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봐 이렇게 걸어오면서 입구까지 오는 게 아 줄 끝에서 입구까지 빠른 걸음으로 3분 아이케아를 떠나서 그냥 어디 들어가는데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거를 생존 처음 봤어 아이케아 저건 못 기다려야겠다 힘들어 안녕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대기줄을 이렇게 철도망으로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아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면은 대기줄을 이렇게 철도망으로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12시 반 지금 줄을 딱 쓴 시간이 12시 반 몇 시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은 홍보인 꼴이 이래요 왜 이런지 설명 좀 해 줄래요 어제 무거운 거를 들고 갑자기 머리를 감고 이렇게 했는데 찌릿한 거야 여기 전체가 지금 놀랬어요 아무튼 여기 담 걸렸대요 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40분 40분? 그냥 40분? 1시간 40분도 아니고? 나는 1시간은 넘을 거라고 생각해 난 40분에서 1시간 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자 이제 메인 대기줄로 입성합니다 근데 메인 대기줄만 해도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명 지금 줄에 서서 대기한 지 20분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지금 마지막 한 줄 남았어요 한 줄 지금 한 40분 됐어 기다린 게 자기가 이기겠다 진짜 생각보다 길이 빨리 준다 진짜 생각보다 길이 빨리 준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입장 우와 밖에 줄을 많이 서 있는 대신에 실내는 정말 환상해 어 예쁜 거 많다 왜 갑자기 편하게 구경하래 나 혼자 왔으면 그냥 테이블 뭐 살 것만 사고 갔을 텐데 자기는 구경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이거 아일랜드 식탁도 엄청 예쁘네 근데 이런 의자 이 의자 예쁘다 이 의자 이 의자 이거 예쁘다고? 어 근데 약해 보이나? 편해? 되게 편한 의자도 아니지 그래? 이 의자도 좀 편한 거? 아 이거 밀림 속이네 밀림 속 예뻐 정글 정글 숲을 쥐어서 가자 아아아아아 짜잔 옛날 사람이야 우리 어 이쁘다 에디슨 정보잖아 이게 우유 에디슨 정보 당신을 위해 내가 준비했어 입니다 어쩐 gentleman 근데 가져갈 순 없어 아까 그 사진만 보여주세요 아 정말요? 역시 이거예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테이블이 여기에 전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니까 살 수는 있는데 픽업을 여기 근처 아이케아 스토리지 창고에 가서 거기서 픽업을 해야 된대요 계산은 여기서 하고 준비되어 있네 바로 저기서 결제하면 여기로 바로 전송돼서 여기서 준비해 놓는 거 같아 우와 차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제발 들어가라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어떡해? 우와 이게 들어가네 나 이러고 운전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떡해? 자기 그러면 또 다 모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하나만 뒤에 딱 받치면 될 거 같아 해봐 해봐 계속 저려봤더니 눈 아파 어떡해 헐 우리 바보냐 왜 이거 헤드레스트 올리면 되잖아 집에 나왔는데 집에 나왔는데 아 배고프다 아 배고파 아니요 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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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